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68. 마지막 핵심 주제입니다. 환율 변동과 경제 현상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 보자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환율에 의해서 각종 지표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볼게요. 그래서 수출에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수출에서 환율이 낮으면 좋은 거야. 아니면 환율이 높을수록 좋은 거야. 당연히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 이유를 좀 자세히 보자고요. 자 일단 환율이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율이 1달러일 때 1,000원 하고요. 1달러일 때 1,200원 하고 어느 게 더 원화가 센 거예요. 원화 강세가 이거고 원화 약세가 이거예요. 즉 원화가 강세면 환율이 상대적으로도 낮고 원화 약세면 환율이 더 높은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환율이 1,000원일 때는 1달러만 줘도 1달러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환율이 1,200원일 때는 1,200원을 줘야지 1달러를 살 수 있으니까 어느 게 더 원화가 더 귀하고 값진 거예요. 그렇죠. 이때가 더 귀한 거지. 이때가 더 귀한 거죠. 그렇죠. 1,000달러만 줘도 1,000원만 줘도 1달러 사는데 여기는 1,200원이나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율을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한국 있어요. 여기 대한민국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 원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달러가 있어요. 그래서 원화가 많아지면 원화가 되게 흔한 거죠. 원화가 원래 이만큼 있을 때 이게 1,000원이었고 그다음에 이게 1달러였어요. 그래서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었다면 만약에 원화가 굉장히 많아져 봐요. 그러면 어떻게? 원화가 이제 흔해져. 원화가 흔해지면 그 값어치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원화가 많아지니까 이게 1,200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환율이. 환율이. 예전에는 1,000개를 줘야지 1개를 바꿨는데 이제 1,200개를 줘야지 달러 하나랑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원화가 어느 때 이렇게 흔해지겠습니까? 그렇죠. 중앙은행에서 본원 통화를 많이 내보면서 통화량이 증가했을 때 그런 경우가 있겠죠. 이번에는 이거 볼까요? 달러를. 달러가 이제 굉장히 흔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달러가 예를 들어서 한 장 있다가 이제 두 장 생긴 거죠. 그러면 이제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1,000장을 줘야지 하나 바꿨는데 이제 1,000장 주면 두 개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500원만 줘도 하나로 바꿀 수 있죠? 환율이 떨어졌네. 달러가 흔해.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달러가 이렇게 흔해진 경우는 어떤 거? 그렇죠. 우리 기업이 수출을 많이 하거나 외국인이 투자를 한국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서 달러가 많아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원화가 상대적으로 통화량이 줄어들던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달러가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건 수출과 수입이 있고 그럴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이자율이 높아졌어요. 그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 많이 하죠. 그러면 어떻게? 환율이 어떻게 해요? 낮아진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 거. 그러니까 결국 흔하면 두 집회 중에 흔한 거, 흔한 거, 그리고 귀한 거. 이것만 따지면 웬만큼 환율을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감을 잡으셔야 돼. 헷갈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쭉 설명 드린 거예요. 자, 환율이 작을수록 원화가치가 높은 거죠. 환율이 낮을수록 원화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원화강세라고 하고, 원화강세랑 좀 비슷하지만 다른 말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평가절상이란 말이 있어요. 그리고 환율이 클수록 원화가치가 낮죠? 이거는 원화약세인데,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평가절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화약세 평가절하, 원화강세 평가절상이 서로 같은 말은 아니에요. 비슷한 뜻이긴 한데. 왜냐하면 원화강세나 원화약세는 즉 환율이 상승하고 환율이 하락하는 거는 우리 변동환율제도에서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누군가의 개입이 없을 때 환율이 상승, 환율이 하락. 원화약세, 원화강세 이런 표현을 쓰는데 평가를 절상하고 평가를 절하했다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 고정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을 하죠. 그래서 평가절상과 평가절하는 꼭 고정환율제도는 아니지만 시장의 정부나 중앙은행이 개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환율을 인위적으로 올리고, 환율을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절상이니까 환율을 낮춘 거죠. 인위적으로 환율을 낮춰서 그 원화의 가치를 높일 때 인위적으로 어떤 힘이 들어갔을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배경은 틀리다는 그런 얘기죠. 자,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거를 좀 막 섞어 써서 구별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리 나오나 저리 나오나 똑같겠죠. 괜히 열을 냈네. 자, 아무튼 그러면 우리가 원화가치와 경상수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는 환율이 천원일 때 A기업이 10달러로 옷을 팔면 만원 벌죠. 근데 환율이 500원인데 A기업이 10달러로 똑같이 10달러에서 미국에다 팔았어요. 그래도 5천원밖에 벌 수가 없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보세요. 자, 환율이 지금 천원이었고 환율이 500원이야. 그러면 천원일 때는 A기업이 미국에다가 10달러 주고 옷 팔았죠. 한 벌 팔아가지고 10달러 얻으면 이 기업이 은행에 가서 10달러 주면 환율이 천원이니까 만원 준다고요. A기업한테. 그런데 환율이 500원일 땐 똑같이 옷 팔아가지고 10달러 미국 바이오한테 받고 이거를 10달러를 은행에 바꿔달라 그러면 은행은 환율이 500원이죠. 5천원밖에 안 줘. 그러면 이 A기업이 이렇게 수출 잘하고 있다가 환율이 천원에서 500원으로 내려갔어요. 즉, 원화가 강세인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A기업은 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만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달러 하던 옷을 이제 20달러를 받고 팔아야 됩니다. 즉, 20달러 받고 팔아야 돼요. 그래야지 예전 수익과 동등해지죠. 그러니까 환율이 낮으면 기업은 더 비싼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떻게?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져요. 당연히 그러니가 어떻게 돼 있어요? 경상수지는 어떻게? 줄어들게 되죠. 경상수지 적자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겁니다. 환율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 자본 수지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즉,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율이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을 뺄 것 같아 아니면 더 투자할 것 같아 우리나라에. 그렇죠? 당연히 환율이 올라가면 돈을 투자했던 걸 회수해서 빨리 돌아가려고 그래요. 환율이 오를 것 같으면. 왜? 왜냐하면 봐봐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1억을 받았어. 1억을. 그런데 환율이 1,000원이었대요. 환율이 1,000원이었어. 1달러당 1,000원이었어. 그러면 1억 찾아가지고 1,000원을 바꾸면 10만 달러 갖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환율이 만약에 2,000원으로 올랐대요. 그러면 1억으로 자기가 한국에서 1년 동안 1억 해서 1억을 받았죠. 그런 다음에 외국 돈 달러로 바꿔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번에는 환율이 2,000원으로 오르면 어떻게? 그렇죠. 5만 물밖에 갖고 못 나가는 거예요. 환율이. 그러니까 환율이 오를 것 같으면 어떡해요? 달러를 팔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 달러가. 그러니까 봐봐요. 환율이 오를 것 같아가지고. 국내에 있는 외국 투자자들이 달러를 이만큼 있던 달러를 팔고 나가면 이제 달러가 이만큼밖에 안 남겠죠. 그러면 어떻게? 환율은 더 올라가겠네. 달러가 귀해지니까. 그렇죠? 이런 현상이 우리 IMF 때도 일어났어요. 환율을 고정환율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환율을 고정환율로 지키려고 하다가 나중에 변동환율로 바꿨는데 그나마 얼마 있지도 않은 돈을 외국에서 빼가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막 없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환율이 급등하고 지금 어떤 남미와 같은 그런 국가들 있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안 좋아지는 거지. 환율이 올라간다고 예상하면 달러를 더 사람들이 그거를 사가지고 나가는 거야. 달러를 가뜩이나 얻는데 달러를 갖고 나가요. 그러면 환율이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불을 껴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투자를 받을 때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경상수지가 안정적인 나라는 경상수지가 흑자여서 외화를 버는 나라는 웬만큼 그래도 어떤 환위험이나 이런 데 노출이 덜 돼 있는데 경상수지가 적자인 상태에서 외국인의 투자가 많아가지고 그 자본수지가 흑자인 나라 있죠. 이런 환위험에 언제나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런 나라들. 아무튼 그래서 경상 그래서 가격 경쟁률이 떨어져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수입기업은 어떨까? 수입기업은 환율이 낮아지면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만원 주고 옷 한 벌 샀는데 이제 5천원 주고 한 벌 살 수 있으니까 5천원 주고 수입할 수 있으니까 더 좋아지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화가치가 환율이 하락을 한다는 것은 워낙 강세죠. 그러면 수출기업의 수익성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떨어져요. 그러면 국민 감소로 이어진다. 국민소득 감소. Y가 감소한대요. 왜 그럴까?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더하기 X 마이너스 M이잖아요. 그죠? 국민소득은 그런데 지금 수출 수출이 하락하고 수입은 올라가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지금 커진다는 얘기니? 그러면 소득은 감소하면서 소득이 감소하니까 소비도 줄죠? 그리고 투자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유발 투자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 투자도 감소를 하게 돼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환율이 하락하게 원화 강세가 되면 우리나라 물가가 하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가가 여러분들 물가 하락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가가 안정적으로 좀 평타를 치거나 아니면 안정적으로 조금씩 오르거나 아니면 조금씩 내리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내리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그랬는데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이 값싼 중국 제품을 수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물가가 되게 호황이었는데도 물가가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장기간 물가가 하락하면 되게 안 좋은 거죠. 왜 일본처럼 일본은 지금 계속 디플레이션에 빠지고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물가가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사람들이 잘 안 만들려고 그래요. 제조업하는 왜 아니 오늘 천원 하던 게 내일 500원 한다고 그러면 만들겠습니까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죠 그러니까 물건을 안 만들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생산량이 줄어들죠. 그럼 어떻게 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실업자가 생기고 그런 식의 나쁜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물가 하락에 여지가 생긴다. 근데 소비자들한테는 좀 좋은 면도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요즘엔 수입물품 특히 중국물품을 많이 수입하죠. 그러면 환율이 좋으면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원화 표시로 된 수입단가가 하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수입은 증가해가지고 경상수질은 악화되죠. 그래서 결국은 소득은 줄어들어요. 자 그리고 원화값이 상승한다. 즉 환율이 하락한다. 원화 강세가 있으면 원화 표시로 된 수출 단가가 하락하게 되죠. 왜 아까 10달러였는데 만원이었던 게 5천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죠. 왜 10달러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아니 저기 만원을 유지하려면 10달러에서 20달러를 받았어야 되잖아요.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은 상승해서 어 그 가격 경쟁력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수출이 감소를 하게 되면 경상수지가 또 악화가 돼요. 자 수입 증가하고 수출 감소하니까 당연히 경상수지 악화되죠. 그러면 기업의 수익성은 악화가 되고 그죠. 거기에 따른 투자도 소비도 부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하면 또 물가가 하락을 하게 돼요. 여지가 생긴다. 자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출 주도형 국가는 환율이 좀 높은 게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아요. 근데 또 너무 높으면 안 좋겠죠. 왜 너무 높으면 사실 안 좋은 것처럼 얘기했는데 수입 단가가 하락을 해가지고 물가가 하락하면 누가 좋아요. 우리 소비자들은 좋은 거예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싸게 사가지고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환율이 적당하면 좋은 거야. 적당해야 돼. 너무 높아도 안 좋고 너무 낮아도 안 좋아요. 너무 높으면 수출 기업은 좋겠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생필품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건데 얼마나 비싸지겠어요. 물가가 오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환해지와 선물환 환해지는 뭐냐면 미래에 미래에 환율이 오를 것 같은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혹은 환율이 내릴 것 같은 위험이 있어요. 그 위험을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환해지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수출업자가 있어요. 수출업자가 보통 이게 이제 환해지를 우리 수출업자나 그런 사람들 많이 하거나 아니면 환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외국이랑 거래할 때 외국이랑 거래할 때 계약하는 시점하고 대금 결제일이 차이가 많이 나죠. 왜냐하면 배로 싣고 가야 되잖아요. 배로 싣고 가서 선박하면 한 30일이나 한 60일 걸려요. 그럼 이 사이에 수출업자가 천원으로 달러 천원으로 받게 된 걸 환율이 올라서 어떻게 환율이 올라서 2천원이 되던가 아니면 환율이 떨어져서 500원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런 경우에 이 수출업자는 대박을 치거나 아니면 쪽박을 찹니다. 그 예를 한번 보면 보세요. 자 예를 보면 보세요. 2016년 1월 1일에 자동차 수출을 계약했대요. 한국 회사가. 그래서 6월 30일 날 자동차 인도하고 그날 대금 결제를 외하인 100만 달러를 받는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언제 받아요? 이 100만 달러를 지금하고 6개월 뒤에 받죠. 근데 1월 1일 날은 계약 천원이에요. 그러면 100만 달러 받으면 10억이겠네. 그죠. 10억이에요. 그러면 이 6개월 동안 자동차를 막 10억이라고 예상하고 자동차를 막 만들었죠. 자동차를 막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환율 때문에 환율이 500원으로 툭 떨어졌대요. 그럼 환율이 500원으로 툭 떨어졌으면 이 10억으로 예상을 했던 게 그냥 5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0억으로 예상했는데 5억이 되니까 망하는 거지 그냥. 그죠. 반대로 1달러였던 게 만약에 1달러에 1,000원이었던 게 2,000원으로 환율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대박을 친 거죠. 어떻게 20억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같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쪽박 아니면 대박이니까 나는 그냥 그냥 환했지 않고 그냥 고할 거야. 쫄딱 망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대박일 수도 있잖아. 이런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무슨 경마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제거한다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돼. 위험을 제거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안 좋은 거 있죠. 안 좋은 것만 제거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위험을 제거한다는 말은 이 쪽박을 이 쪽박을 찰 수 있는 이 가능성도 제거하면서 모두 제거하냐면 이렇게 대박을 칠 수 있는 이 기회도 둘 다 제거를 하고 안전하게 그냥 천원만 먹자. 이게 위험을 제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자 우리가 위험을 제거한다는 말은 꼭 나쁜 것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아 지금 방금 누가 와가지고 자 나쁜 것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제거한다? 좋은 것까지 제거하는 것 좋은 것까지 제거해서 그래서 어떻게 평타만 먹겠다는 거죠. 쪽박 대박 아니야. 우리는 그냥 평타만 먹는 거 이게 환해지에요. 어떻게 환해지를 하냐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1월 1일 날 수출 계약을 하고요. 수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여기에서 6월 30일 날 나는 1달러에 천원으로 환율을 고정을 시켜 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어 우리 그 선물환시장이라고 있습니다. 보면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선물환이라고 나오죠. 이 선물환이라는 건 뭐예요? 거래 이 달러의 계약을 지금 내가 언제 100만 달러가 6개월 후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시점은 1월 1일 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약해? 내가 6월 6월 30일이었죠? 6월 30일 날 100만 달러가 들어오거든. 6월 30일 날 100만 달러가 들어오니까 그때 달러에 1,000원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자. 그때 환율이 500원이어도 2,000원이어도 쪽박을 차건 대박을 차건 나는 그냥 확실하게 안전하게 평타만 치고 싶어. 이런 게 뭐예요? 환해지고 환해지는 어디에서 합니까? 선물환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선물환의 정의는 뭐냐? 선물환은 자 계약은 현재 시점에서 하고 어떻게 해요? 인도 조건과 그 인도 조건과 대금 지급은 이 미래에 하는 것을 우리가 선물환이라고 해요. 조건은 미리 현재 정해놓고 자 그러면 이때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려면 수수료를 또 내야 되겠죠. 여기 이 위험을 없애는 그 수수료를 내야 될 거예요. 그죠? 뭐 그런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자 그래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해치 해치에요. 해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화가치의 상승 요인이래요. 원화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환율이 하락한다는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환율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지금 원화가 있고 달러가 요만큼 있었는데 어느 게 더 많아진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달러가 더 많아지거나 원화가 더 적어지거나 이런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달러가 수요 감소하고 달러의 공급이 증가했다. 달러가 많아지죠. 그러면 원화가치가 상승한다. 달러와도 일종의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수요와 공급에 원해서 수요의 공급에 의해서 정해져요. 그 다음에 경상수직자 수출 많이 해가지고 달러가 많아지죠. 그러면 원화가치가 상승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적 완화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해서 미국에서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대요. 그러면 원화가치는 상승하게 되죠. 그죠? 자 핵심 예제 1번 환율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더욱 심화된 경상수지 적자를 해결하고자 중국에 대해 위화나 평가절하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평가절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절상을 요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너무 많이 해서 미국의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절상을 해야지 중국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서 미국이 덜 살 거 아니에요. 경상수지가 그나마 적자의 폭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죠? 2번 미국과 EU가 통화량을 늘리면 일시적으로 중국 위화나 평가절상 효과를 거둘 수 있죠. 왜냐 중국 돈은 요구밖에 없는데 미국 돈하고 유럽 돈하고 이만큼이었어요. 근데 미국 돈과 즉 달러와 유로가 이만큼 많아지면 중국이 상대적으로 더 중국 돈이 희소하게 되는 거죠. 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절상 위화나 평가절상 효과를 가질 수 있고요. 한국은 환율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원화 대 유로 원화 대 엔화 여러가지가 있지만 달러 대 원화 환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GDP 교육비중 GDP 대비 교육비중이 80%를 넘어요. 우리나라의 순수출이 순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되지 않지만 순수출이 뭐예요? 수출에서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거죠. 근데 이 수출의 크기와 수입의 수출의 크기도 엄청나지만 수입의 크기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순수출 즉 GDP에서 차지하는 NX NX가 X-M 이잖아요. 이거의 크기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비중은 80%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가 거의 한 1670조 정도 될 거예요. GDP가 그래서 수출 비중이 예를 들어서 한 700이고 700조고 수입 비중이 한 650조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50조 정도밖에 안 돼요. 순수출은 하지만 두 개를 합친 비중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순으로 따지니까 수입과 수출 비중이 두 개가 규모가 되게 커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중국이 미국의 위안화 평가 절성을 요구를 수락하면 이제 중국이 어떻게 환율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국은 단기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죠. 중국하고 많이 겹치잖아요. 수출하는 게. 네. 드디어 68개 68개의 강의를 완강하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게 강의를 있잖아요. 하는 것보다 듣는 게 사실 더 힘들어요. 특히 인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앞에서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막 끈기가 없으면 끝까지 들을 수가 없는데 정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렇다고 강의가 끝났다 그래서 우리의 인연이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경제 관련 강의 경제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리니까 저와의 인연 끊지 마세요. 저 잊어버리면 진짜 서운합니다. 아셨죠. 계속 인연이 이어나가고요. 또 제가 기회만 되면 인원수도 차고 그러면 오프라인 강의로 시험 일주일 전에 쪽집게 강의식으로 찍어드리는 그런 강의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정만 되면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완강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아무튼 수험 강의잖아요. 제가 방금 한 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말 제가 힘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정말 꼭 좋은 성적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테셋 시험에서 꼭 얻기를 정말 제가 기도 드릴게요. 아셨죠. 저 종교도 없는데 제 종교는 수업을 듣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좋은 성적 나오도록 기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여러분들 좋은 성적 받으라고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끝낼게요. 자 화이팅 시험 잘 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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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